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크플로가 오는 8월 1일 미국에서 발사된다고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같은 과학 탑재체를 실은 달 궤도선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달 주위를 돌며 다양한 과학 탐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으며 현재도 뜨거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달에서 지구로 보내는 우주 인터넷 시험도 진행한다고 밝혀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 궤도 넘어 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으로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국이 되는데요. 앞서 일본과 인도, 유럽이 달의 궤도선을 보냈고 미국과 소련, 중국은 달 착륙선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 달 궤도선이 8월 1일 오전 8시 35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달 궤도선은 과학 임무 수행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제작한 항우연의 고해상도 카메라, 천문연구원의 편광 카메라, 전자통신연구원의 우주 인터넷 장비 등이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은 달에서도 위성이나 탐사용 로봇을 연결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노래와 사진을 달 궤도선에 담아보낸 뒤 파일을 보내올 예정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특히 한국을 대표하고 전세계에 한류를 일으킨 BTS의 최고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우주 인터넷으로 달 궤도선에서 지구로 전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BTS 팬들은 너무 의미가 큰일이다 와 방탄이 이제 달까지 점령하다니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